잡담하는 시간 끝 살초기 수고해 이러다 한 번씩 들어오나 오시오 규모 해줘해 오케이 자 한 주간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홍 볼게요 박수홍 박수홍 아저씨 와 진짜 길다 형을 고소하고 나서 이제 재판때인데 그 친아버지가 와갖고 때렸다 그래요 아유 폭행 피해 자체는 별게 아닌데 본인 아버지한테 폭언과 협박을 들은 정신적 피해 때문에 실신한 거라고 아 박수홍 어머니 쟤가 왜 저러나 몰라 미운 우리 새끼 때 나오셨죠 사주를 봤는데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일어나는 사주라고 저 집 잘하네 약간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좀 있죠 그 저 장윤정 씨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육흥복 여사님이었나요 네 지금 완전히 의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제 연예계 쪽이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돈을 많이 만지잖아요 그죠? BJ 쪽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터넷 방송 쪽도 유튜버 쪽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희한하게 좀 가족들이 응원을 해주고 잘되길 그냥 기도해주고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간섭을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느낌을 주는 연예인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이 또 장윤... 장윤정 님 말고 누구였지? 장나라 님 장나라 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렇게 매니저 역할 하시면서 예 했는데 이렇게 딸 잘 키워내고 또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 잘해주고 그런 가족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자식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문제야 진짜 팩트는 무능한 형이 동생 능력에 기생했다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능력 있는 동생은 죽이려고 들고 형을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같이 감싸서 동생을 피말려 죽이려고 하는 걸까 진짜 친붐 아닌 거 아닐까 극한의 장남 선호 사상 때문인 듯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들의 뒤틀린 사상 장남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그런 좀 위계 서열 서열 이런 건가 다시 보는 박수홍 엄마의 사주 박수홍 친부가 정강이를 걷어차며 폭행 폭언 이제 재판을 하려고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친부 박씨와 친형 박진홍씨 형수 이씨와 박수홍의 대질조사실 야 박수홍씨 진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겠다 가족들이랑 야 법원에서 봐야되다니 이 무슨 팔자가 진짜 기구하다 팔자가 진짜 기구해 아빠가 칼로 배떼질을 폭행과 폭언을 당한 박수홍씨가 내가 평생을 아버지랑 가족들을 먹여살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울부짖다가 과호흡증으로 실신했다고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당가 평생 방송했던 방송에서 벌었던 돈 자체를 이렇게 날려먹었다 이 내용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다 그래요 이게 답인 것 같아 이 댓글이 자식의 도리는 이미 할 만큼 했고 연을 끊고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다 거의 뭐 진짜 입자 수준의 그런 거지 지금 뿌링클 이런건 이런게 통할 87억원을 갖다가 가족들이 갖다가 다같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야 너무한거 아니야 진짜 우리 엄마랑 나랑 그 저기 채무관계는 다 끝났어 우리 엄마랑 나랑은 얼마전에 다 끝났어 그래도 우리 엄마는 고맙대 잘 썼대 친부가 내가 전부 행령했다고 주장을 한대 근데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해 80살 넘은 아버지가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왜 이런거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 나서는 이유가 친형 구하기에 작전에 나선거야 형법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백령 배임죄는 횡령 배임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은 처벌할 수가 있대 근데 아빠랑 자식간에는 처벌하기가 안된대 친족 상도 친족 사이의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 가까운 가족들 특히 부모 자식들 사이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끼어들지 않지만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쳐가도 처벌하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함 액수를 따지지도 않고 다만 형제같은 경우는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대 그래서 이 점을 통해서 박수홍씨가 친형을 고소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나서면서 친형 감싸기에 나선거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바로 소환해서 OTP 사용해서 관리 어떻게 했는지 몇가지 물어보면 바로 들킬건데 조사 들어가면 다 나올텐데 박수홍 이름으로 사망보험 8개가 개소름인 애초의 자식으로 생각 안하고 있음 진짜 무능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한 명이 잘나서 잘됐을 때 그때 옆에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집안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상받으려고 하는 가족들 간의 어떤 가족관계의 보상심리가 작용하지 않는 집안이 진짜 참 집안인 것이지 박수홍은 이미 돈이 많으니까 민사로 돌려받는게 박수홍씨의 이 사건에 시사하는 바는 박수홍씨가 민사로 돌려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 자아를 지키려는 목적이 훨씬 큰 것으로 보임 형사 유죄나 민사도 거의 승소한다고 보면 되는데 참교육 제대로 받고 꽃길만 걸었으면 한다 뭐 이런 얘기같아 불쌍하지 삼남 중 둘째로 태어나 홀로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했던 박수홍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진해서 심부름 할 정도로 노력했는데 두부 심부름을 하던 중 먼 거리로 오가느라 좀 늦었다고 얼굴에 두부를 던짐당함 엄마가 두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은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뭐 다 기억에 남아 하루는 엄마가 두부 심부름을 시키셔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첫사랑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자파정박이로 갔다 집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는 두부를 만들어왔냐며 호통을 주셨고 두부를 내 얼굴에 던지셨다 너무 서러웠다 며칠 전에 어머니 생신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아직 초등학생인 조카들에게 불쌍한 소홍이 삼총 늙어서 혼자 될 것 같으니까 꼭 들여다봐야 된다 말씀하시기도 했다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섭섭함이 계속 있었네 어? 점쟁이 점 보실 때 생명월일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도 저는 원래 띠만 보고 점 봐야 돼 아 진짜요? 다행히도 지금 준비하는 나이랑 나이랑 흥미를 봤을 때 지인숙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지인숙씨 누구지? 연예인도 아닌데 누구지? 지연혁이요? 이름과 나이로만 보고 있습니다 이름? 지인숙 나이 1942년생입니다 1942년생? 여자예요? 네 말 뛰네 아 이분 욕심 많다 네 욕심 많아요 욕심분이 너무 많고 약간 공주병도 있어 공주병도 있고 사람을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이분은 돈을 선택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돈을 선택하시는 분이다 소리가 나오고 어 참 음흉하고 비밀들도 많고 이 분을 보면 그리고 겉으로는 되게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어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음흉하다 소리가 나와요 어 근데 왜 다 늙어서 왜 구설에 휩싸이고 관제에도 어 저기 뭐야 설키고 근데 이 사람 말년은 참 외롭고 쓸쓸하게 가겠다 소리가 나오네 아니 아니 자녀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셋 있습니다 셋 있어요 아휴 자녀 셋 있으면 뭐해 나중에 다 나 몰라라 할 건데 이 사람을 이분이 자녀 때문에 아니요 자녀들이 이분을 나 몰라라 한대 어 어 말년에 지금도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말년에 속하지만 앞으로 향후 더 하대요 올해 올 내년에 더 하시겠는데 아니 이분이 조금 나이에 맞게끔 어른이면 중간에서 이렇게 그걸 해야진데 그렇지 내년에는 죽어라 죽어라 하네 더하네 내년에는 아휴 아휴 이 업장 이 업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소리가 나오고 어 이 사람 뭐하시는 분일까요 연예인도 아니고 자꾸 연예인 연예인 소리 나오는데 연예인도 아니고 할머니가 아 그래요 아 혹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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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엄마 같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어 어 그래 할머니 박수 엄마 아휴 이분 유명하지 요즘에 사건 사고로 유명하잖아요 응 어머님의 기운을 보고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 엄마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응 자녀에 대한 생각이 좀 어땠을까요 철이 없어요 이분은 나밖에 몰라 많은 생각은 하고 본인이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처세나 하는데 그 모든 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저런 건 논란 터지기 전에 찍어올린 거 아니면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다 나한테 이익을 주는 자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물단지 미물단지 화물단지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런 부모들도 그런 부모들도 부른 자녀들도 감싸는 게 부모잖아 엄마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냉정해요 음 계산적이라는 거지 어 나는 아니야 하지만 야 그리고 부모들이 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어 막말로 내한테 잘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물론 그렇지 인간적 저 화장실 갔다왔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올 동안 예 텅 빈 의자가 싫어서 화면 멈춰놓고 갔다왔어요 아무도 눈치 못챘죠? 지렸죠? 나 이렇게 자세를 잡아놓고 봐봐 자세를 딱 잡아놔 이러고 이렇게 멈춰놓는 거야 진짜 보고 있는 척 이게 진정한 버추얼 유튜버다 이게 진정한 이게 진정한 버추얼이지 지렸지 자세 잡느라 힘들었어 이렇게 해놓고 보고 있는 척 분신술 지렸다 진짜 화장실 갔다왔어 음 손원수 개그맨 손원수 아저씨 있잖아 박수홍 아저씨랑 윤정수 아저씨랑 되게 친하잖아 예전에 나와가지고 뭐 서운하네 뭐네 하면서 손절한다 이거는 그냥 방송에서 주작친 거고 장난친 거였는데 그러고도 지금 계속 잘 지내고 있잖아 근데 얘기를 했대 아 이거는 손원수 아저씨 어머니 아버지 분이 박수홍 씨 보면서 아이고 자기 아들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한상 착 잘 차려다가 이렇게 또 밥 먹이고 어머니는 또 이거 보면서 또 묘하셨겠네 박수홍 어머니는 박수홍 아저씨 어머니는 가족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가족 역할을 어떻게 보면 진짜 손원수 아저씨 손원수 아저씨 그 가족들이 이렇게 다 해 주셨네 그 가족들이 이렇게 다 해 주셨네 아휴 밖에서는 이렇게 인정받고 살다 집안에서는 개무시당하면 얼마나 서러울까 그러니까 말이야 손원수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자기 SNS에다 올린 글이야 검사가 그러니까 박수홍 아저씨 그 사건이 검사가 여섯 번이나 바뀌고 바뀔 때마다 다시 똑같은 질문을 또 반복하고 또 바뀐 검사는 취조하듯이 물어보고 억울하면 증거나 자료는 직접 구해오라 하고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갑자기 대질 조사해야겠다 하고 가해자가 억울하면 안 된다면서 아버지는 분명히 폭행을 할 테니 무섭다고 신변보호를 원했는데 무시당하고 여러 피해자들이 왜 조사받다가 생을 마감하는지 알겠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되면 안 되는 건가 진짜 어디서부터 얼마나 잘못된 걸까 아휴 그래 아무튼 뭐 박수홍 아저씨 그 소식 봤고요 자 한 주간의 키워드 다음 거 볼게요 버튜버 크아 지금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감자죠 버튜버 버튜버로 치면 되나요? 카카오 티비에서도 버츄얼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소녀리버스 해가지고 아이돌 데뷔를 꿈꾸는 30명의 소녀들 그들의 꿈을 이뤄줄 단한 사람 바로 당신인지 당신 손녀로 손으로 소녀들을 구해주세요 진짜 특이점이 오는 건가 그러니까 코트 버튜버의 느낌 뭐야 트위치 720p 사태 이후 아프리카 끈화 아프리카에도 드디어 버튜버가 트위치에서 너무 많았다고 저 방구 좀 띄게요 아프리카 기간 기증에 회의해졌네 제 방구 깜찍 켰어요 아프리카 기증에 Mafia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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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연 완전 개씨발 싸가지없음 난 인연만 보면 개그특련이 맞춤 인연실수록 캠버여서 대참사하고 하루만에 접음 인연씨껄레라 인연네카마니 인연컬레 인연씨껄레라는게 존나없기네 제방구 깜찍개찌야 시발 멘트 하나하나 다 족같네 군침이 싹도는 버튜버 우와 잔막루피네 잔막루피 이게 뭐야 대박이다 아 시발 나도 그거 살까 내가 버튜버로 제2의 부캐를 만들겠다는 그런 주접 떨거나 그런 것보다도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진짜 잔막루피 이런 캐릭터 해가지고 와 너무 좋다 랄프 오면은 물어볼게 그거 저 어떻게 하는거냐고 그 모션캡처 장비랑 이런 것들 게임방송 할때라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 아 이건 저작권 있지 이거는 아마 그 잔막루피 쪽에서 이렇게 해서 한걸걸 야 근데 이런 본캐를 가지고 있으면 굳이 부캐가 필요 없지 않을까 맞지 와 새삼스럽지만 진짜 아이돌들 이쁘다 누구야 안유진 안유진 안유진이 누구야 어디 멤버야 야 아이브야? 이야 죽인다 진짜 이쁘다 그니까 그 렌즈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 이쁘네 음 버튜버들 실물보고 예쁜사람 많다고 한 애들 특 이사람이 이사람이 이런 사진 올리는걸 믿고 아 이사람이 하는 보정 심하게 먹여서 공간까지 흔들리는 영상을 믿음 그런데 여기 공간 뒤틀리네 그리고 이렇게 얼굴 다 가린 사진을 보고 이쁘다고 빨아대다 이건 뭐야 실제 얼굴이 밝혀진 뒤 탈덕하기도 함 물론 드물게 진짜 이쁜 사람일 수도 있지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실물도 이렇게 이쁘다고 빨리는 버튜버들이 구할 이상 이런 느낌이다 버튜버 실물 이쁜 사람 많다라는 말은 뇌가 뇌가 빠졌을 때나 나올 수 있는 말 애초에 자신이 없어서 버튜버로 하는거지 왔고 되면 솔직히 구독이나 조회수 등 득일텐데 아니죠 노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척척이 아니라 성우 서유리씨 있잖아 이런 분들은 본판도 이쁘잖아 이쁜 사람이 약간 서브컬처를 좋아해 애니나 그런 쪽을 좋아해 일본 문화를 너무나도 좋아해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야 이쁜 사람이 이쁜 사람이 그런 서브컬처를 좋아할 때는 버튜버로 활동하고 싶을 수가 있어 어 어 근데 아주 극소수야 아주아주 극소수야 아주아주 어 드물게 있어 드물게 진짜 이쁜데 막 서울 뭐 코스프레 막 이런데 있잖아 서울 코스프레 이런데 막 나가고 이런 그 그걸 예전부터 좋아했고 방 자체가 애니 캐릭터라든지 뭐 포스터 뭐 피규어 이런걸로 가득 차있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이쁜데 그런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 이쁜 여자들은 막 되게 인싸일 것 같은 획이라 돼있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돼 가끔씩 있어 날 봐도 느껴지잖아 얼굴이 배우상인데 지금 BJ 하고 있잖아 이미 대한민국 영화판에서 연기로써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야 했는데 BJ를 하고 있잖아 인터넷을 좋아하니까 근데 버튜버를 누가 아내 사람 보고 빼냐 그냥 애니 캐릭터 빠는 느낌이지 일본의 버츄얼 유튜버 일본의 버츄얼 유튜버 실수로 얼굴 공개 대참사 일본의 버츄얼 유튜버 실수로 얼굴 공개 대참사 일본의 버츄얼 유튜버 실수로 얼굴 공개 대참사 이거 존나 유명한 자리잖아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프로그램 잘못 만져서 그렇게 한 거고 이럴 일이 이미 방지되어 있지 절대 캠이 나오지 않게끔 아 생각해보니까 버츄워도 캠이 필요하겠네 얼굴을 비추고 이런데 다 이걸로 인해서 이게 모션 캡처가 되는 거니까 얼굴 캡처가 아 안 sofort 소금 음 그래 본판이 이쁜데 버티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니까 뭐 버티보는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분위기를 보자 하니 자 위대한 깜빵 볼게요 한 주간의 키워드 위대한 깜빵 위대한 깜빵이 뭡니까 위대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10월 5일 또 구속이 되다 아하 정말이 깜빵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군요 특수상에 따라서 바로 또 나온지 한 달 만에 이쯤되면 이제 깜빵이 더 편한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나는 위대한 아저씨를 보면은 솔직히 동갑이지만 좀 그 영화가 하나 떠올라요 그 영국에서 아주 조그마한 범죄로 인해가지고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토마디 토마디가 주연으로 나왔던 그 영화 이름이 레전드 아니에요 어...르브론 르브론의 고백이었나? 아닌데 르브론이 아니라 토마디 아냐아냐 필모 보면 나올거에요 진짜 영화랑 진짜 나는 되게 비슷한거 같아 이 사람의... 어...르브론슨의 고백 예... 브론슨... 이게 실존 임무를 다룬 영화인데 브론슨의 고백 어릴적 우체국 강도를 시작으로 감옥생활을 시작한 찰스 브론슨 어...브론슨의 고백 토마디가 이제 저... 연기를 했는데 진짜 연기를 잘해갖고 요걸로 상도 받고 그랬었어요 이 영화 아시는 분들 많이 안계실텐데 약간 괴짜지 괴짜 어... 좀 약간...어떻해보면은 그... 위대한이라는 인물이랑 비슷한거 같애 그 화를 못참고 어...저질러버리는 그런거 약간...그런거 아니에요? 저... 분노조절장애 이런거? 그죠? 음... 특수상해죄 형량을 보시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90%는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둘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특수상해는 주먹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인데 이게 이제 어... 전가 28범이군요 특수상해죄로 이번에는 예... 마이크로 때렸다 그래? 마이크로 예... 일반인을 한대 때렸대요 일반인이 합의금을 7천만원을 요구했대요 그래서 무슨 한대 7천만원이고 그냥 들어갈란다 하고 재판때 판사한테 한다는 말 한대 때렸는데 7천만달랍니다 그냥 징역살랍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최소 1년 생각중이라고 폭행은 무조건 합의하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다 시대를 잘 만났으면 국가보안법으로 몇십 년 더 태웠을 듯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 정도 역사적으로 그 깡패 잡아 잡아족치던 그 현대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 야인시대에 나왔던 이정재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 들고 이러고 나는 깡패입니다 해가지고 예? 깡패들이 이렇게 좀 점점 세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예 노태우 김영삼 범죄와의 전쟁 때 그건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삼천교육 때 그죠? 저 형님은 인생의 반을 깜빵에 사시네 예 그러니까 이번엔 좀 나오면은 좀 이제 진짜로 남자로서 그러니까 솔직히 위대한 아저씨라는 그 인물 자체가 사실은 뭐 도덕적이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뭔가 좀 어떤 부산남자 특유의 어떤 그 대마이? 뭐랄까요? 뭐 좀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좀 수컷의 느낌? 예 빠꾸가 없는 이 시대에 빠꾸 없는 남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빨아주는 좀 낭만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위사모라고 얼마 전에 왔던 그 엄태용이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존중 뭐 이해는 못하지만 존중은 하는 건데 뭐 사람이 사람 좋아하고 사람이 사람 싫어하는데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거기다가 뭐 합당한 왜 좋아하냐 하면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말 좋아하는 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또 그 수요층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의 또 밈으로 자리 잡기도 했고 위대한이라는 사람의 밈 그래서 이번에 나오면은 좀 이런 일에 좀 안 휘말리 구설수 같은 거 좀 그만 휘말리고 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네 세대가 싫다 태훈아 그래 한마디 하자 남자답게 제가 한마디 하라고요? 위대한씨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들어오세요 왜요? 뭐요? 제가 뭐 욕이라도 해요? 저는 감정이입이 안 돼요 예 아니 근데 나는 그거는 좀 멋있더라 나 위대한 아저씨 영상 중에 좋아하는 영상이 딱 두 가지 있어 하나는 니 훅 그거 존나 멋지다 실제 부산 길거리에서 입봉 입봉 뜨는데 입봉 뜨는데 그때 나오는 뭔가 이 그 호탕함? 호방함? 검은 셔츠가 위대한이에요 이거 예 이게 뭔가 진짜 약간 좀 어 멋있더라고 그리고 진짜 다른 거 하나 이거 정확한 스토리는 나도 몰라요 근데 뭔가 좀 영화명대사같이 하더라고 칼맞이 뭐 아 나쁜다 마음은 혹시 제가 잊었다 막 이때까지 칼을 여행을 내방을 말했어 옷 벗기는 다 칼철도 벗기 없어 좋은 집을 위해 내가 세 개 손가락까지 잘라둬서 살았지만 저도 그때가 좋았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너희들은 안 되는 나 내가 되는 나 되묻고 싶었다 하지만 되묻지 못했다 왜 그 이유? 그거 싫었어 아직까지 시청이 나와서 칼을 조금 더 용서해고 칼을 조금 더 못했다 이거 두 영상은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진정성 있는 영상이랄까 특히 마지막 영상 암튼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로 사람의 머리를 후려쳐갖고 마이크로 때릴때가 머리 말고 없지 않나요? 암튼 그래서 10월 5일도 이렇게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작별행사하고 떠난 위대한 아맨 꼬리입니다 꼬리 순송이 고마웠고 순송이 고생했고 안티팬들 지랄필 운영한다고 고마웠고 우리 위성호 300명들 고생했다 합의금 7천만 원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 안하고 깜빵 들어간다고 안티팬들 지랄병 연병한다 고마웠고 위성호도 고생했다 내 간다 다음에 보자 야 근데 시바 짤방에다가 이거 우참 이거는 굳이 왜 올렸노 에휴 병신 주접 싼다 사라져 시발 병신 사약 새끼 여러모로 레전드 인생인데 평생 안 나왔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릉 미사일은 뭡니까? 넘어가도 되지 않나요? 이미 식은 떡밥? 그냥 뭐 강릉에서 미사일 실험하다가 하나가 불발돼서 물로케 쏜 거 아니에요? 그쵸? 오발탄이라 그러던데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래요 개사고라고? 무슨 피해가 있었... 어떤 피해가 있었는데? 무슨 피해가 있었는데? 현무가 낙탄됐다 그러잖아 미사일 이름이 현무였나 봐 탄도미사일 잠깐만 북한에서 도발했어요? 어? 나 이건 처음 듣는데? 뭔지 됐어? 북한에서? 뉴스 좀 봐라 야 장례식 갔다 왔잖아 못봤지 이거 그러면은 저 북한에서 도발했는데 그거에 대응한다고 우리도 태평양 쪽에다가 대응사격으로 쏜 건데 이게 이제 도탄되는 바람에 강릉의 어떤 저 뭐 공터 같은데 떨어졌고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북한에서 보고 비웃을 수 있는 좀 우리 하나의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일인 거죠? 예 음 에헤이 그 와중에 스물두 살 강릉 남자 폭발 때문에 무서워요 비영신 근데 스물네 살 강릉 여자 혼자 있어요 진짜 미친다 미쳐 아니 일마들은 뭐 얼마나 이렇게 찌질하면 시발 아 일마들은 진짜 레전드네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빌드업인 거지 이렇게 말을 걸면서 혹시라도 한번 혹시 모르니 던져보는 그런 건가 괜찮아요? 그냥 개새끼 돼지 감자로 갔다 그냥 아 그래 쑤셔넣어볼까보다 개새끼 이거 아이씨 뭐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갈게 지금 어디야 멘트 지르는구만 나도 해봄 23살 여자 오늘 하루 놀아줄 사람 저 중에 하나의 우리 코방이다 그냥 방파면 막 들어오는구나 저런 애도 토크원 애도 있잖아 옛날 버디버디때도 있었어 변녀만 들어와 뭐 이런 거 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예전에 태풍 때도 BJ들 막 이렇게 가고 그랬잖아요 현무 미사일 낙탄으로 강릉에 가는 BJ이구나 강릉 폭발 현지 갑니다 딸이 치트키지 대한민국에 무슨 일 있으면 그 현장에 가보는 거 에? 음 음주운전으로 갔다고? 아휴 나도 무면허 때 방송 안키고 다녔는데 방송키고 음주운전을 해버리네 아휴 대마이가 완전 살아있네 무섭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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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다 C 자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말로 하는 겁니다 BJ 누군지 모르죠 다음 유튜브 4K 회원제 한 주간의 키워드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트위치에 이어서 유튜브도 화질 제한에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유튜브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프리미엄 미가입자들은 더 이상 4K 화질이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K 2160K 그리고 3840이었나 아무튼 뭐 4K 시청 2K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냥 프리미엄 써라 큐큐 음 프리미엄 오우나야 아 진짜 지랄하지마 아이돌 직캠 봐야 된다고 프리미엄 쓰던가 슈퍼할 자식들아 프리미엄 하나 쓰는 주제에 유세 젓나 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망사용료 문제는 진짜 뭐 좀 뭔가 좀 진짜 진짜 답이 없긴 해요 망사용료 그죠? M군 MN캐스트 우리나라 최초의 유튜버식의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옛날에 UCC 붐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트래픽 사용료만큼을 더 내야된다는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개새끼들 쳐돌았어요 진짜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트위치뿐만 아니라 트위치가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망사용료 안 내요 왜냐? 족가라 이거에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인데 어? 니네 망사용료? 안 내 족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망사용료를 못 내게 하는 이 트위치나 아 저 저 유튜브나 넷플릭스한테 어? 아 안돼 안되겠어 너네 저 뭐야 우리나라에 철수 시켜 방 빼 방 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무슨 뭐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그죠?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것도 사용 못하게 만들고 국민들 반발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일본에 회선 그냥 갖다가 빌려 쓰는 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랑 넷플릭스 다들 보시는거야 근데 트위치는 애매하다 이거야 인방 보는 그 수요층들이 한계는 있고 에?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 입장에서도 아 이 트위치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 어?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만큼의 그 영향력이 있고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깨갱할 수 밖에 없겠지만 트위치 정도면은 막말로에 막말로다가 그냥 인방충들이나 보는 그냥 그들의 하나의 문화인데 그 수요층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안되겠다 조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720p가 된거에요 이해가시죠? 애매하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망사용료를 내왔잖아요 근데 거기다 트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렇게 장사를 해왔는데 되려 아프리카 그리드 방식 갖다가 뭐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진짜 저는 어떻게 보면 쌤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트위치가 어떻게 보면은 왜냐 왜 조리 돌립니까? 그리드 방식 쓰는거 같다가 그 어마어마한 트래픽 사용량에 감당이 안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드 방식 써가지고 각 사용자들 한 명 한 명 간에 그 데이터를 조금씩 자원을 조금씩이라도 이제 끌고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드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놓고 그리드 방식 쓴다고 존나 미개한 무슨 어 삼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위치도 이제와서 야 우리도 이제 뭐 아프리카처럼 그리드 방식 쓰면 안되냐? 싸대기 존나 마렵죠 모든 트위치 유저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트위치를 하면서 그 플랫폼의 어떤 소속감에 절여져 있는 이 병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트위치도 보고 아프리카도 보고 그냥 뭐 안보면 안보는거 그냥 존중하면 되는데 존중이 아니라 항상 한쪽을 치켜세우기 위해서 한쪽을 까내리는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를 상대적으로 까내리고 야 우리는 그리드 방식도 안쓰고 외부로 들어가가지고 고화질만 클릭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이 병신들의 근데 그것 우리나라에 사실은 봐준거잖아 망사용료라는게 어쨌건 지금 엄연한 법이라는게 우리나라 법이라는게 있는건데 근데 또 파고들면은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들은 병신짓거리 하는거죠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720p 로 결국은 이제 하향 평준화 된거죠 트위치 자체에서 그래서 지금 그 사태 때문에 버추얼 유튜버 분들 막 이렇게 넘어오고 계신 그런 과정이고 근데 아프리카는 어쩔 수 없죠 국내 기업이니까 트위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은 아 이거 C8 어? 뭐 굳이 내야돼? 어? 그냥 해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된거고 네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를 이렇게 갑자기 720p 로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거에요 아마 영향력 자체가 다르니까 국내 통신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의 영향력이니까 넘어갑시다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흐으 흠 흠 흠 흠 흠 굴라 같은데요? 없잖아요 에이씨 구라픽이었네 트레이드에서 연애비? 트레이드에서 뭐예요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몰? 난 처음 듣네 우와 이마트에서 포르쉐를 팔아요? 너 시골 사니? 아니요 트레이드에서 뭐예요? 구라가 아니라 진짜 몰라요 몰라요 아 창고형 이마트 약간 코스트코 같은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연애비가 생긴다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자주 갈 일이 많고 그런 혜택을 싸게 팔고 박리담이겠네요 딱 보니까 트레이더스라는 게 그죠? 코스트코랑 같은 어떤 그 방식이니까 그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트코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 악물고 쿠팡만 써줄게 그러면 연애비 내면서 가면 되죠 에 질 좋고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싸게 내놓는다는데 대량으로 감수하셔야지 그거를 뭐 연애비 내 생겼다고 싫어하면 안 되죠 연애비 연애비가 있어야 더 많이 구매하니까요 창고에다가 물건 존나게 빼놓고 그만큼 팔릴려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놨는데 안 나가요 물건이 그럼 그 물건은 계속 시간 지나가지고 결국 갖다 폐기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비를 주고 아싸리 그 사람들한테면 어느 정도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온 사람들도 연애비 기왕 연애비 내고 오는 거 존나 많이 사다놓자 존나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소비를 더 촉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비라는 게 하나의 그냥 상품관리 라는 거죠 내셔야지 뭐 내세요 그거 해도 충분히 이득이야 낼게 씨발놈아 이런데 야 이 씨발놈아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라고? 아니잖아 누칼협? 아니 이 씨발 나한테 지랄이야 개새끼야 가기 싫으면 안가면 되고 가고싶으면 가면 되는거지 개새끼가 나한테 욕하노 쓰발로미요 아 내가 좀 약오르게 말해서? 내셔야지 안 내셔고 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뭐 이마트 직원이냐? 갈람 가고 말람 말어 누가 칼들고 협박했냐고 나도 연예비 받아야겠다 이 씨발놈들아 진짜 이 소비 안하는 새끼들이 제일 지랄 맞아 쌍놈은 새끼들 응? 나도 연예비 좀 받자 개주도 연예비 받죠? 자 만기까지 연예비 받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그만 써라 조은아 재민이 같아 세금 내놔 연예비 내놔 내놔 내놓으면 더 간다 이건 한 주간의 키워드였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주제로 다룬다 가자 가자 미인입니다 연예비 좀 주세요 미인입니다 연예비 좀 주세요 진짜 버티버가 10분만에 만개를 땡겨요 와 존나 부럽다 근데 그것도 한때 아닐까요? 영원한 법은 없어요 모든 흐름과 트렌드는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이 잘 나오지 않는 법이죠 항상 그래 왔어요 연예비 애드벌레 이적생들도 다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그런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저같은 비지에게 연예비를 많이 싸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결같거든요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연예비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육제님 오세요 아 육제 100개 너무 고마워 윤사용료 좀 내주세요 윤사용료 좀 내주세요 우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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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헤헤 연예비? 뒤집어신냐 근데 낼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꼬땡님 고맙습니다 더 없을까요? 더 없을까요? 우에헤헤 우에헤헤 뒷담화 갈게요 좀 주제요 이번 달에 해야죠 더 추워지게 자네 진짜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호감고닉 닉네임에 제가 적어놓을게요 윰댕댕댕댕님 저 적어놉니다 아이디랑 만약에 안 쏘시면 당신은 블랙할 거예요 신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윰댕댕님 윰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서른상에 고맙습니다 알라 유일신의 저주 애저노트 아무나 안 적히는 건데 이렇게 채팅이 웃기게 채요 여러분들 존나게 웃겨요 여러분들 아주 존나게 웃깁니다 예? 이렇게 존나게 웃기세요들 자 만개 채워지는 분들은 신의 은총이 갈 것입니다 이게 뭐야 웃긴데 돈이 안 돼요 흰댕댕댕댕댕댕댕댕 담배가 땡기는 법이지 흠 아 너무들 안 쏘시네 아이고 우리 가싹해가 또 150개 너무 고맙고 예 담배가 부쩍 늘어가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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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궁이가 또 야무지게 또 불붙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 가입 감사합니다 팬아트로 그린거죠 팬아트 저희 카페에 팬아트 게시판이 있거든요 네 아이고 머리는 왜 주작질 했냐고 주작한 적 없어요 좀 곤약 채팅 좀 치지마 곤약 채팅 치지마 영양가 1도 없는 곤약 채팅 0칼로리 채팅 그만 쳐 중1때 처음으로 접했던 쿠분이야 이제까지 침국이 못내서 미안해 유유 앞으로 예쁘게 봐도인 그래 고마워 멋있게 룰 팬가이 바로 충전해줄게 형 이번에 알세븐 가져왔는데 톡방 들어가게 해주라우 음 300개 고맙습니다 바롬모아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은총 바로 받아줄게 감사합니다 국가두부의 날님 국가두부의 날 형님 감사합니다 여행방송 갈때 많이 싸주셨었어요 그죠? 기억하고 있어요 호감곤익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호감곤익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뒷타마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늦게 나왔어요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흐름이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안볼래 롤 패드립은 너무 더럽다 2022년 5개월동안 일어난 일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월 2270원 인상 도시가스 돈가스 대다 다 올라갔다 이 말이지 등골 휘는 취약계층 공공 무료 와이파이 이제 돈 내 돈 내고 써야된다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단다 아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윤정부 미숙아 지원 예삼 42% 삭감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들 존나 땡겼었으니 어디서 맥국엔노 저걸 윤탓하는건 무식한거임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도 전탓하고 그 전 대통령도 전탓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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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욕 안먹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청년이여 걸어라 전기차 보조금도 백만원 삭감 경로당 어르신 냉낭방비 예산 삭감 어르신 선거 때 다시 틀어드릴게요 어르신 못돌봄 돌봄사업 예산 80% 삭감 아껴주신 돈으로 대통령실 이전 잘하겠습니다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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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많이 뺏어 어디다 다시 쓸까 한마디로 다섯글자로 이제 족박은 대.. 예 족박은 한국임.. 족박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완전 족박았네요 진짜 5개월 동안 그죠? 예 족박았네요 우리나라 예 아하 윤 대통령이 잘한건 뭔데요 그러면은 잘한거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저도 윤 대통령 뽑았습니다 네 진 minded 전 você 감사합니다.